네 여러분 이한입니다. 오늘 김호중 씨 관련해서 도박이다 또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것을 이제 KBS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 구설수가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 정도 청소년식에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김호중 씨는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안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김호중 씨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사생팬들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설수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법의 근거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권이 있죠? 소송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쭉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안티 쪽에서 청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특별 방송 이 안에 불현듯 실시간 라이브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사에 조폭, 데이트 폭력 도박 의혹, 김호중 KBS에서 퇴출하자, 시청자 청원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다 똑같이 일제히 지금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코 제가 그쪽에 소속이 되었거나 사주를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령 전 매니저 측의 어떤 약한 모습이 보였다면 저는 그쪽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싸움을 조속히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뵐게요.